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제작진은 직전이 아니라... 각각의 를 사용해도 됩니다 영양제는 자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은 잠들stuyla용, 그룹은 잠들stuyla용 그렇지만 술을 많이 마셔도 음식을 사세요 굉장히 많이 마셔도라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걸 마실 때는 소질이 좀 시작합니다 전통자마자 이거 하나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게를 했대요. 그러면 신세계된 가정,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뭐라고 하냐고요? 약즈라고 해요. 쌀 넣으면 되지만 거기에 이런저런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건 찾아가는 양주장 중에서 저희가 아까 호천에 찬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천 찬사원이 배상면주가 있잖아요. 배상면주가 이 압축에 오면 느린마을 막걸리 있잖아요. 벽이 되게 예뻐요. 칼례도 강덕우 작가가 굉장히 명령하신 분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극팀이시거든요. 보면 이제 두견주, 두견. 아니면 이런 냉이 같은 것을 넣어서 술이 만들기만 하고요. 맥주 송압으로.